이 집에서는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있어. 그만! 마이크 꺼. 1분 줄게. 화 풀어봐. 난 이미 꾸었지. 아무것도 꿀꺼 있었다고. 내가 넌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. 일로 와. 너 일로 와. 하지마, 영근. 아니, 진정한 축하가 뭔데?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모인 모습. 평범한 가족의 아슬아슬한 이중생활. 패밀리 4월 17일 첫 방송.